On one's way home.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런 얘기죠. 수거입니다. 이때 one's는 소유격이죠. 내가 우리 집에 가는 길에 그럴 때는 on my way home. 많이들 쓰는 표현이죠. 자, 연상해 보실까요? 집에 가는 길에 말이죠. 어떤 왼수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쪽으로 옵니다. 온 왼수. 왜 이 집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지? 그 장면 떠올렸습니까? 왼수같은 친구가 이리 오고 있는 온 왼수. 그 다음에 왜 이 집으로 가는 길이 만났나. 집에 가는 길이 해가지고 베타하라고 그러죠? 네, way home을 그냥 이렇게 해오도 좋고요. 이쪽으로 온 왼수. 왜 이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났지? I'm one's way home. 예, on one's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에.